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여러분들 시장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8개 부서가 관여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송철호 씨는 임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퇴임을 했고 또 2022년도 다시 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하맹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송철호 씨 황운하 씨가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네요. 송철호 씨는 2018년도 이분들인데 송철호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좀 문정권 하역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사건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좀 야무지게 많이 할 수 있었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됐던 거죠.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황운하 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지 않습니까 아마 조작값이 25% 적용해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 두 분은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수행한 그런 인물인 거죠. 울산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 사건에 관여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진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진역 3년 백원호 씨 박형철 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그런 모략을 한 그런 하명수사 이게 강요된 거죠. 이게 2018년도 울산시장에서의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최소 5개 선거구에서 9% 차익값이 최대 16% 100% 조작을 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기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서 더해 준 거죠.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는 최소 마이너스 7% 최대 마이너스 16%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선거 바로 직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그런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치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하명사건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은 단 한 표라 더 얻기 위해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고 동시에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서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차이집 그래프만으로도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 조작작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에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사건만 여러분 부각이 되고 이렇게 숫자를 조작한 그런 범인과 그 숫자를 조작한 그런 과정에 대한 일체의 수사가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있었고 그로서 아홉 번의 공직선거가 2017년 대선 부터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 조작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하는 한 2024년도 총선 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대한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 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제야 전문가의 분석작업에 힘입어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는 역대 8번 사용됐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이 아니고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했죠. 그 신종사기 수법은 아예 선관위 핵심 관계자 이외에 접근할 수 없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엉튀기고 실제 사전투표율 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 격차인 37453표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전투표 조작 수법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활용되었음을 제이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번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도 10월 11일 강수구 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7.5%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4월 11일 총선에서 사용하게 되면 329만 표에 해당하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더불당 후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14석 정도의 그런 더불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밝혀낸 것이죠.